컴퓨터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여러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웹 개발을 한다고 하면 웹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깔아야 하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나의 앱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하는 것이 여간 까다롭고 귀찮은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한 번에 안 되면 왜 안 되지? 라며 좌절하고 한 번에 되면 왜 한 번에 되지? 라며 의심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웹 서버를 만든 사람이 컴퓨터를 구해서 거기에 적당한 운영체제를 깔고 그 위에 웹 서버를 설치한 다음에 그걸 우리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 전문가가 알아서 잘 설치한 것이니까 실행되지 않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앱은 네트워크로 통신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컴퓨터가 3대나 필요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의 컴퓨터에 가상으로 컴퓨터를 만들고 그 위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후에 거기에 웹 서버를 설치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컴퓨터를 별도로 장만하지 않아도 되겠죠 혹시나 VM웨어나 버츄얼 박스와 같은 것을 사용해 봤다면 이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웹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깔아야 한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운영체제 용량이 얼마나 큰데요? 또 운영체제 위에 운영체제가 또 있다 보니까 실행 속도도 너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냥 한 대의 컴퓨터 안에서 각각의 앱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앱은 그냥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됩니다 이때 운영체제가 설치된 컴퓨터를 주인이라는 듯해서 호스트라고 부릅시다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격리된 각각의 실행 환경을 컨테이너라고 부릅시다 따라해 보세요 호스트 컨테이너 각각의 컨테이너에는 운영체제 전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앱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실행 파일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앱이 실행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미 존재하는 운영체제를 공유하니까 무엇인가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운영체제가 하나니까 속도도 느려지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를 다시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저장장치의 용량도 아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당연합니다 이건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리눅스 운영체제에는 이렇게 환상적인 앱 실행방법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쉽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잘나가는 제품이 바로 도커입니다 도커는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다루는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도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도커의 이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과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도커로 해보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아져 있을 것입니다 자, 도커가 될 준비 되셨나요? 출발합니다 pr 준비 되셔서 감사합니다 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